초코비 아이고 불쩍 후 초코비 엄청 오랜만에 이거 막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맛이 있진 않거든요 우리 스티커 모으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집에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씩 좀 버린 것 같은데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좀 팔 수도 있고 뭐 내가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깝게 버리지 않고 좀 모아보려고요 25장 정도 들어있다는데 총 나중에 다 모을 수 있을까? 궁금하게 합니다 이것도 업장지 아까워서 안 버렸었는데 많아가지고 몇 개는 그냥 버리려고 흰색이 뜯었고 스티커 안에 바로 들어있겠죠? 3세 이상이래 저는 냠냠 흰둥이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초코 과자 먹고 싶어서 맛나게 먹겠습니다 질투니께 아무나 없게 많지 않은 느낌 와이 아마 귀엽고 좋아요 짱구도 요즘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 쓰레기 보이겠습니다 뿅 좋아 이런 거 써서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초코 과자가 있는데 딱히 맛있진 않아 먹다보니까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나도 생각해 그저 그저 한글자막 by 한효정